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원의 중요한 24제자들이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치유가 일어나며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행복 비전 행복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가는 그 주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10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 24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강단에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 산상 모은 팔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이 언약은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으로 나타나고 24집중으로 25능력으로 영원히 우리 예언궤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복의 개념을 정확히 붙잡는 오늘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졌던 말씀과 대치되어지는 그런 복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정확한 복의 새 틀을 갖추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새 틀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 즉 WIO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리스 속에서 주어지는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의 복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복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누리도록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 준비된 행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혼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WIO 이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엠의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바로 너희의 복이다 라고 복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팔복은 8개의 면을 가진 그런 한 개의 다이아몬드와 같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팔복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예틀을 청산하고 세틀로 갱신되어지는 그런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행복 비전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봉 5장 3절로 4절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상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데아세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천국문이 열리고 행복 비전이 나타나고 행복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림 보좌의 주님이 앉아계시고 그 주위로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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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에 이어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송 소리로 성전에 그런 문지방이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참으로 자신이 가난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하나님을 본 순간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의를 포기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이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천명을 깨닫게 하시고 서명과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2, 3, 7나라 버그마에 참으로 그룹턱이 렘논트 운동에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2사의 6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주신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10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 아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갱신을 넣고 예태를 벗어버리고 새틀을 받추기 위한 그러한 애통의 시간입니다 또한 불신 영혼을 넣고 1인 1교화 운동을 넣고 애통하는 그러한 24 제자들입니다 또한 강단 은혜와 강단 계획을 넣고 2, 3, 7나라 버그마를 넣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애통한 심령들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샘의 근원을 찾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로마스 7장에 보면 바울이 크게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악만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크게 탄식합니다 로마스 7장 24절 25절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 속에 깊이 뿌리박힌 이 죄성 혹여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한 사람은 이러한 애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 번씩 부인하고 그 충격에 크게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다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 갱신의 애통을 넘어서 불신 영혼을 향한 작금의 세상 그 현실을 바라보며 큰 애통의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시부장도 참으로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수모를 겪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식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이 이방인의 여인의 애통함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참 최고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 누가 오고 23장 28절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그 애통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10편 84편 7절은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 위로를 받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 성취입니다 아바테봄 5장 2번째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즉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자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장세기 3장 나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중심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일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시기에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개의치 않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때도 여전히 물은 솟아납니다 또 빼앗습니다 그러다 샘의 근원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떤 유로입니까? 백배, 창대, 왕성, 거부, 르호봇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세 백배, 내세 영생의 그런 축복일 것입니다 바로 최고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최고 응답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 순종했던 이 온유한 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요수하와 또한 백성들에게 가난 정복 전쟁을 명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땅을 차지하는 최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적 온유의 삶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증거 1인 1교회와 운동이 일어납니다 2, 3, 7나라 축복 그 현장에 온유한 자인 우리 예원의 24 제자들 있는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내 인생에 주인으로 모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상태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눈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영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부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버스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께 줄인 사람은 모든 것에 배부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차고 넘치는 응답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러한 응답,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가나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편 1절로 3절 즉 복 있는 사람은 복은 붙잡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늘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역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타락된 인생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어만한 자와 함께 그에게 종로를 담여 함정에 빠지고 틀에 박혀 올무에 묶여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불행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나와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풍성한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참으로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인생에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흘려보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볼일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복 있는 삶으로 귀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사용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절대 축복과 절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24제자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욕자로 참으로 온전히 누림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복 비전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의 모델이 바로 24제자다라고 주셨습니다 성경적 행복자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완벽하게 끊어내버리고 행복 바이러스를 펼쳐나가는 그런 성경적 행복자가 바로 24제자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절대 행복자가 바로 24제자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마음껏 채용하고 증거하는 성경적 행복의 전파자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 24제자인 줄 압니다 이를 놓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강단을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단임 목사님 늘 강검케 하시고 오력충만으로 생명과 성령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그런 시간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늦어도 4월 첫 주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빨리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참으로 24제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함께 기도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귀한 시간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행복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24제자들이 성경적 형통의 모델로 성경적 행복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절대 행복자로 이제는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포화를 체험하고 증가하는 이 시대의 성경적 행복의 전파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강단의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늘 오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말씀이 이른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참으로 이 세계 연장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께는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참으로 조화롭게 하나님 교회 시간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모여서 말씀 붙잡을 수 있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앞당겨 주옵소서 우리가 4월 첫 주는 늦어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빠른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24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즉시 시급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는 받다라 기도합니다 아멘